예, 도덕경입니다. 도, 가도, 비상도, 명, 가명, 비상명 도를 가히 도라 한다면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 이름을 가히 이름이라 한다면 항상 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을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경은 이 본이 많다고 합니다. 곧 책의 글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이라고 해도, 글자가 같은 것이라고 해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본이 조금씩 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글로 쓰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미 글로 표현되면은 그 도를 한정 짓기 때문에 이 도를 다 담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도를 가히 도라 한다면 도는 가히 도이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 이 중용이라는 글이 있죠. 4.4.3경에. 중용이라는 글을 보면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알맞게 한다. 그런데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 바뀝니다. 한 방의 중이 한 집의 중이 아니고 한 집의 중이 한 마을의 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의 선이 오늘의 선이 될 수가 없고 오늘의 선이 내일의 선이 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도라고 모습을 받고 확정한다면은 그건 참된 도가 아니다. 부모님께는 효를 하는 것이 도가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으로서 자애로서 대하는 것이 도가 될 수가 있고요. 친구 간에는 믿음으로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이 없고 하는 것이 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가히 이름이라 한다면 항상 하는 이름이 아니다. 예전에 숭상선생님께서는 who are you라는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이름이 무엇 무엇입니까? 하면은 아 이름 말고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그때서 아 맞다. I don't know. 잘 모르겠다로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름에 그 실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름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소크라테스께서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소크라테스께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자신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께서는 나 자신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셨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처라든지 변화하는 이처라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다가오는 그 현상들이 그것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왔는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내 모습이 이렇다 해서 오늘의 내 모습도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못 박혀서 이것과 저것이 틀리다 하는 것도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요. 틀린 것을 우리는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오늘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좀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게 하면서 마음을 내가 진실로 의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 진실한가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진실한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실한가 혹시 나의 고정된 생각에 의해서 진정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더 마음을 너그럽고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름이 없는 데서 천지가 시작하였고 이름이 있는 데서 만물의 어머니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는 천지의 시작을 이름하는 것이요.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하는 것이다. 무극이란 말이 있고 태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만물의 어머니를 태극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겠죠. 또 무극, 태허, 태공, 태극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해볼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분은 태극이 무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다 같은 것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극이라 이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는데 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극 속에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유가 나온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무극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이 우주의 탄생도 사람의 탄생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 전을 무극으로 봤습니다. 남녀는 존재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만나기 전은 아무런 그 근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극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기 전에 남자의 상태를 태허로 보고 여자의 상태를 태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첫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을 태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에서 시작을 합니다. 천지도 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에서는 천지가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은 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되는 태극을 우리 유학에서는 태극이라고 하죠. 그것을 여기서는 만모르 어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무욕 이관기묘 상류욕 이관기요 항상 무에서 그 묘를 보고자 하고 항상 유에서 그 요를 구하려 짭니다. 요를 보고자 한다. 그 핵심을 보고자 한다. 또는 항상 욕심이 없는 데서 그 묘를 볼 것이요. 항상 욕심이 있는 데서 그 요를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욕심이 없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미묘함을 느끼고 볼 수가 있다. 또 뭔가 하고자 한 의욕이 있다. 그것에서 연구를 하고 학문을 닦아서 그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무에서 그 묘를 보고자 하고 항상 유에서 그 요를 보고자 한다. 핵심을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이 상악이란 말이 있고 형이 하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형이 상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거나 느끼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형이 상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물이 일어나는데 소위연이라고 해서 그 원인, 그 핵심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추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핵심자료를 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내 물건이 하나가 좀 고장났다. 그럼 유 라는 것은 그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의 핵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러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이 물건이 훼손이 되었구나. 근데 이제 무에서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회사 가는 것이 다 옳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비유를 생각을 하시고 더 깊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에서 찾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누구누구의 물건을 훼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누구의 물건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고 또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또 돌고 돌아서 나에게 그러한 현상을 와서 내 물건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먼 이야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인과응보가 직접적으로 내가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를 내고 근데 그 아랫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윗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일과 상관이 없이 나에게서는 그 일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비약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의 비유라고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양자동추리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 두 가지는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이름이 다르다. 한 가지로 가물탄, 검다라는 거죠. 오묘하다. 한 가지로 검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게 아니고 검은 곳 또 검하니 검은 곳에서 또 더 검해지니 모든 위묘함의 무늬로다. 하였습니다. 무와 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 곳에서 나왔다. 가지라는 것과 잎이라는 것도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 한 가지를 함께 말한다면 현묘하다. 검다고 말할 수가 있다. 또는 어둡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현하다는 것은 깊이가 있어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 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덕경을 해석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의 강의를 들어봅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A라는 분의 강의와 B라는 분의 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C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A라는 분의 강의가 훨씬 수준도 높고 깊이가 있고 대단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근데 D라고 하는 분이 듣기에는 A라는 분의 강의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데 B라는 분의 강의가 쉽고 이해하기가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강의 중에서 A의 강의가 옳으냐 B의 강의가 옳으냐 A의 강의가 더 좋으냐 B의 강의가 더 좋으냐 그것을 우리는 딱 어떻게 결정짓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의 강의는 고상하고 깊이 있고 수준이 높아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고 높고 수준 높은 강의일 수 있는데 대중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B라는 분의 강의는 쉬워서 어떻게 보면 그 고상함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 도덕경을 더 친하게 느끼고 쉽게 느껴서 다가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을 옳다고 하고 어느 것을 그르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미묘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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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